구조청론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부터 이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구조 파트 제1장 구조청론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구조청론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청론 쪽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올해도 이 구조청론 파트는 먼저 하중 쪽하고요. 한 문제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힘인 하중 부분 문제, 한 문제 출제될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구조적인 측면, 건축물의 구조인 건축구조적인 측면에서 각각 한 문제씩 아마 두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특히 하중, 종합적으로 출제됐고요. 그리고 건축구조는 내진 설계 부분 구조하고 일반 구조를 합쳐서 시험을 출제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 구조청론 파트에서 먼저 14페이지 내용 부분은 용어와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출제된 것은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 하중하고 건축구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4페이지 부분은 너무 열심히 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략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14페이지에서 보시면 제 1절에서 구조부제 해놨죠. 내력 부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기둥이나 기초 그게 나오죠. 보, 가세, 슬랩 이런 것 같이 보통 어떤 하중이나 외력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부제를 보통 구조부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부제가 아닌 부제들은 앞에다가 비구조부제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비구조, 아니 비자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4번 개념 간략히 알아두시고 4번 부제력이라고 나와요. 과거에는 응력이라 했고요. 그런데 보통 구조기준은 법령이에요. 시행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제력이라고 현재는 썼지만 과거에는 응력이라고 보통 썼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수님들은 응력이라 쓰기 때문에 응력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기준의 용어는 좀 어렵게 되겠죠. 거기 보시면 하중 및 외력에 의해서 구조부제의 가상절단면에 생기는 축방향력, 힘 모멘트, 전당력, 비틀림 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자, 부제력, 응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부제의 힘이 작용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이죠. 누르힘은 압축력. 그 부제를 절단하고는 전단력이죠. 그러면 그 부제의 어떤 하중이나 힘이 작용됐을 때 그 부제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제 내부에 저항하려고 발생하는 힘을 보통 응력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또는 부제력 이렇게 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드리면 자, 이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분필에 대해서 잡아당기는 인장력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러면 부제 내부에 부제, 인장력에 대한 부제를 약했죠. 인장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제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저거죠. 자, 6번, 7번에 보시면 벽하고 기둥이 나옵니다. 자, 벽과 기둥은 무슨 부제? 수직 부제가 되겠죠. 네, 수직 부제예요. 뭐 수직 부제의 대표적인 자, 그것이 기둥이나 벽이 있겠죠. 이 벽하고 기둥. 두 가지 개념이 바로 수직 부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수직 부제인 기둥과 벽이 둘 다 있는 건축물도 있고요. 그리고 주의 힘을 벽이 전달되는 아파트도 있고 뭐 기둥으로 전달되는 건축물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아파트는 벽식 구조죠. 이 벽이 힘을 전달해 주는 거고 기둥으로 힘을 전달한 구조 형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직 부제인 벽이나 기둥에 대해서 이거죠. 이 수직 부제는 이걸 힘을 받죠. 압축력을 받게 됩니다. 누른 힘인 압축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압축력 받죠. 위에서 누른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력을 받는 부제가 된다. 수직 부제들은. 그 개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 8번에 경량 칸막이 벽에 대해서 하나죠. 자, 좌중 1키로 유톤 퍼 제곱미터 이하인 가동식 벽체를 우리가 경량 칸막이 벽은 이동할 수 있는 벽체를 우리가 가동성 벽체를 우리가 칭한다는 점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페이지 보면 제 2절 나오죠. 건축물의 작용 힘 하중.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고정 하중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고정 하중. 자, 일단 건축물에 작용되는 하중을 이 작용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자, 얼마나 오랫동안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작용 시간으로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장기 하중 개념이 있고요. 장기 하중. 장기 하중이 있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하중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존치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장기 하중 개념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단기 하중에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장기 하중에는 거기 보시면 1번에 고정 하중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고정 하중이 바로 장기 하중에 속합니다. 고정 하중. 자, 고정 하중이라는 것은 구조물 자체의 무게죠. 자중을 우리가 고정 하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두 번째 바로 무슨 하중 개념이 있다. 바로 하라중 15페이지에 나오죠. 라이블로드인 하라중. 그래서 이 하라중 또는 적재 하중이라고도 칭합니다. 건축물의 바닥이나 지붕에 실리는 하중인 바로 적재 하중, 하라중하고 이 두 가지를 장기 하중으로 봐주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 하중은 사하중이라고도 칭합니다. 사하중. 그래서 초창기는 고정 하중 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는 장기 하중에는 하라중 가지고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정 하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고정 하중이라고 하나. 거기에 정의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건축물 자체의 무게, 구조물의 자중을 뜻합니다. 자중. 그래서 첫째, 구조물의 자중을 뜻합니다. 자중, 자체의 무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보나 벽체나 바닥판과 같은 이 구조물 자체의 무게를 우리가 고정 하중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고정 하중.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두고 그래서 이 건축물 존치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장되는 이 구조물의 자중, 고정 하중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억하실 것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장기 하중에서 구조물 자체의 무게인 자중을 뜻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고정 하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자중만 봐주냐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구조부재들 비구조부재의 경우는 비구조부재, 뭐 예를 들어서 구조부재가 아닌 것 그러면 구조부재는 하중이나 외력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부재죠. 그것을 구조부재라고 했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비구조부재가 되겠죠. 그러면 비구조부재는 부착이 된 것들, 고정 부착된 것은 우리가 고정 하중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착이 된 것은 고정 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15페이지 거기 보시면 고정 하중에서 4번에 보면 조적적 한마귀벽입니다. 그래서 이 비구조부재에서 바로 조적적 한마귀벽 조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벽돌이나 이런 것이죠. 블록 이런 것을 모르타르라는 접착제로 쌓아올려서 접착해서 받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조적적 한마귀벽은 모르타르라는 접착제로 부착하면서 쌓아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고정 하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고정 하중. 그리고 이 하중은 장기 하중이고 그리고 이제 작용 방향으로 따졌을 때는 이것은 수직이종, 수직하중 또는 연직이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저거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몇 번을 보시면 되는가 하면 1번 지문에 지구지구는 연직하중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연직 원래 연직이란 것은 지구 중심 방향을 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직하중, 연직하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하중으로 봐준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고정 하중은 구조 형식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같은 일체식 구조일 때는 보통 고정 하중이 증가된다. 구조물의 자중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고정 하중이 큰 건물들은 무엇이 된다?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건물, 일체식 구조들이 고정 하중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하라중 나옵니다. 하라중, 적재하중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 바로 하라중은 적재하중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점유나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이에요.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하기 전 단계는 바로 고정 하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실 때 사람도 들어가지면 가구나 냉장고, 물건, 뭐만큼 다 들어가지면 그 하중이 바로 하라중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이에요. 발생되는 하중이 바로 이 하라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하라중적인 측면은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점유, 사용, 발생, 예상되는 최대 하중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균을 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상은 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가족이 대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냉장고를 각 종류별로 다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분들은 김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치는 일반 김치, 김치 종류별로 냉장고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분은 맥주를 좋아해요. 맥주 냉장고도 있고 와인 냉장고도 필요하다. 그래서 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 집은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각 가정마다 침대를 좋아해요. 각 방마다 침대를 다 들고 올 수도 있는 거죠. 하중은 최대로 하라는 겁니다. 최대.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이겁니다. 거기 잠깐 넘겨보시면 16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가 용도별 기분동분포하라 중이에요. 그러면 이 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와 관련된 것만 조금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별 적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주택은 주거용 건물의 거시는 2km 유통포. 이 값은 최소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별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이 용도별이 나오게 되면 용도별 설계하는 용도별은 최소 값을 뜻합니다. 이것은 최소 값이에요. 이 값은 이거 이상으로 안전하게 설계하자는 거예요. 작용되는 하중은 최대로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걸 여기서 최대로 하라는 겁니다. 최대 하중을 하고 설계시 안정을 위해서 이거 이상 받도록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실의 경우 있죠. 그러면 아파트의 거실이었다. 주택이었죠. 아파트도 주택이잖아. 공동주택이죠. 아파트의 거실 개념이 바로 2km 유통포 제곱미터 이거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으로 하죠. 이 값이 최소 값을 뜻하고 2km 유통 그러면 2km 유통이라는 것은 200km예요. 200km 약 제곱미터 200km 이상 받도록 설계하라는 겁니다. 설계할 때는 이 최소가 2km 유통포 제곱미터 받도록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실 것은 용도별이 나오면 최소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점유 사용을 발생하는 하중은 최대 하중 이때 하중은 최대 하중으로 하라는 거고 이 하중은 최대 라는 겁니다. 최대 하중으로 하고 용도별 설계시는 이거 이상으로 설계를 하다니 최소 값 이상으로 설계하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용도별이 나오면 최소 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예상되는 최대 하중으로 한다는 거 최대 하중으로 작용된 하중은 최대 라고 설계시 안정성을 확보해서 최소 값 이상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의 거실 주택의 거실은 자, 이걸로 설계를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거기 3번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공용실이죠. 공용실은 최소가 5키로 유톤 퍼제곱미터 이상으로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해서 5키로 유톤 그러면 거실의 2였죠. 그러면 2.5배 이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발코니에 대해서 자, 봅니다. 발코니가 아주 시험 몇 번 했었죠. 16페이지 보시면 그 2번에 발코니 개념이 나와요. 출입바닥하라 중에 1.5배가 최소값입니다. 자, 그러면 거실이 현재 2키로 유톤이죠. 그럼 이게 출입바닥하라 중에 2가 얘가 그럼 이거의 1.5배예요. 1.5배 그러면 1.5배니까 얼마다? 2에 1.5니까 3이죠. 3키로 유톤 퍼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계하자는 게 이 발코니 발코니의 경우는 자, 이걸로 설계하자는 게 3키로 유톤 퍼 이게 최소값을 뜻합니다. 그런데 발코니는 최대값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최소값이고 이거 이상으로 설계를 하고 최대는 5라는 겁니다. 5키로 유톤 퍼 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유일하게 최대값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발코니예요. 발코니는 그럼 왜 출입바닥하라 중에 1.5배로 설계하는가 하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코니는 1.5배로 설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삿짐 운반할 때 자, 사다리차 갖다 대고 발코니를 통해서 모든 짐이 대중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5배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한다는 거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거실 여기서 거실은 아파트의 거실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법적 거실을 뜻합니다. 거실은 거주나 집무 집회 우리가 자급 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을 다 거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거실이나 침실이나 주방 이런 것들이 다 거실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4번 보시면 15페이지 4번에 건축구조 등분포 하라중 집중 하라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중은 등분포 하고 집중 자 그러면 등분포라는 것은 자 이겁니다. 하중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는 거 이것을 등분포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집중 하라중은 한 곳에만 하라중이 작용되는 거 이게 이제 집중 하라중이죠. 이거는 집중 개념 이겁니다. 등분포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등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집중 하라중 작용이 되는 경우는 기계 같은 거 설치했을 때 한 곳에 이것이 집중 하라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래서 등분포 하라중 하고 집중 하라중 우리가 동시에 있는 건축물이 있다 가정했을 때는 구조부재 더 큰 하중 효과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인지 집중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로 더 큰 하중 효과를 발생한 하중에 대해서 설계해야지 안전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튼튼하게 설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개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조라 루시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지붕 하라중을 지한 등분포 하라중은 부재 영향 면적이 36제곱 며다 이상일 때 저감할 수 있다. 이거는 수치만 기억하시면 36제곱 며다 이상일 때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라중에 대해서 조금 가대하게 영향 면적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감할 수 있는 기준은 36제곱 며다 이상일 때 저감할 수 있던 기준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영향 면적에 대해서 영향 면적은 여러분들이 건축물의 하중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그것을 바닥 면적으로 나타낸 것이 영향 면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밑에 기초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둥은 수직 부재고 그런데 수평 부재가 있을까 수평 부재가 포잖아요. 그러면 기둥이 있을 때 중앙 센터 기둥으로 할게 중심 기둥 그러면 이렇게 기둥이 있을 때 포가 사방으로 나갈까 압니까 연결하기 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밑에 기초가 있습니다. 밑에 기초가 이렇게 있겠죠. 밑에 기초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셨을 때 이것이 기초고 이것이 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기둥이에요. 자 그러면 기둥과 기초일 경우 기둥이나 기초는 자 이 슬래버 있죠. 이 슬래버 이쪽에 슬래버 이쪽 바닥판 슬래버 이쪽 슬래버 하중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하면적에 그래서 기둥과 기초는 사방에서 영향을 받아요. 사방에서 그래서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 기초는 부하면적의 영향면적이 4배예요. 기둥과 기초에 대해서는 기초는 4배가 됩니다. 기사라고 외우시네. 영향면적이 4배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보나 벽체는 자 본은 이쪽 슬래버 영향을 받죠. 양쪽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보나 벽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2배가 되는 거죠. 이건 2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둥과 기초는 사방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4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나 벽체의 경우는 양쪽 슬래버의 영향을 받죠. 2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런데 슬래버는 다른데 영향을 안 받잖아요. 슬래버는 하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부하면적만큼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8번에 가동성 경향 간막이는 하라중에 속합니다. 왠가 가동성 경향 간막이는 부착이 안됐죠. 그래서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구분하는 점은 바로 무엇인가 이것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구분청은 부착 여부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하중은 부착이 된 거라 겠죠. 그러면 고정하중은 부착이 됐지만 고정하중이 하라중은 부착이 되지 않은 것들이 하라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구조부제의 경우는 이건 부착이 안 돼 설비 같은 거 부착이 안 된 것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구조부제에 대해서는 부착이 안 된 것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동성 경량 칸막이죠.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설비적인 측면에서 설비 건축 설비 하고 관련돼서 건축 설비도 부착된 것은 고정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엘리베이터 선강기 엘리베이터는 움직입니다. 한도 내에서 움직이죠. 맞죠?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 사실 레일을 깔아가고 이동하기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죠. 1층에서 2층 3층 왔다 갔다 하는데 지하층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얘는 하라중으로 보면 안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는 그 건축물 구조 내부에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데 그럼 힘드니까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사실 고정하중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보통 이걸로 봅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바로 고정하중으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계속 작용이 되는데 단지 아래위로 움직이죠.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보통 고정하중으로 우리가 봐주게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죠. 그래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라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점 그래서 이제 페이지 거기 16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계단 부분에 대해서 등분포하라중을 추가로 봅시다. 계단은 단독주택하고 2세대 거주주택은 자 우리가 2키로 유톤 퍼 제곱 매드로 봐주면 되죠. 그럼 2세대 거주주택이라는 것은 계단 선강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홀을 기준으로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이것을 2세대 거주주택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2세대 거주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계단은 나머지는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2세대 거주주택은 1호 2호 3호 이렇게 있어야 돼. 두 개의 세대만 있는 거예요. 계단을 통해서 그러면 선강기를 타고 올라가던 계단을 올라가서 선강기 홀을 기준으로 2세대가 있는 2세대 나머지는 우리가 기타 계단에 속한 복도형 아파트는 기타 계단이에요. 사무실 이런 건 다 기타 계단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은 2세대 단독주택만 2km2 제곱미터 나머지는 5km2 제곱미터로 설계한다. 그러면 사무소라든지 있죠. 복도형 아파트 집중형 아파트 이런 것은 전부 다 5km2 제곱미터로 설계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장기하중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단기하중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